1분 튼튼 건강, 오늘도 여러분의 편안한 아침과 함께합니다. 네, 저는 요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몸도 좀 많이 굳고 피로도 쌓이는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전신의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동작을 배워볼 거예요. 먼저 알려드릴게요. 먼저 등을 들고 바닥에 누워주시고요. 등으로 끌고 머리 뒤쪽에서 까스를 껴오세요. 왼 다리를 천천히 천자에 쭉 끌어올려서 오른 다리 위에 다리 꼬듯이 꼬아주실 거고요. 가능하시면 한 번만 더 꼬아주세요.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양쪽 무릎을 오른쪽 바닥 깊숙이 낮춰오고 시선은 왼쪽 방향을 바라봅니다.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골반과 어깨, 팔꿈치가 서로 멀어지실 거예요. 이때 양쪽 허벅지를 더 쪼여내시고요. 조금 더 가능하시면 척추를 비틀어 주실 거예요. 세 호흡에서 다섯 호흡 정도 유지하고 천천히 돌아옵니다. 반대편은 같이 해볼게요. 천천히 돌아옵니다. 한 번만 더 고맙습니다. 여러분, 어떻게 생각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